2022년 6월 21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로 13절과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요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키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샬롬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또 건강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를 열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창세기는 그 문을 엽니다 그리고 창세기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창조의 놀라운 신비를 또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스 11장 3절에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을 만드셨나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땅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땅은 물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에서 하늘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의 물은 하늘 위로 올라가고 하나의 물은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죠? 거기가 바로 궁창입니다 이 궁창을 지금은 대기권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만든 현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으로 내려온 물은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지구는 물만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장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을 합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곳이 바다고 물이 없어지고 드러난 곳이 땅입니다 어떻게 흐르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었을까요? 물은 어디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아래부터 위로 흐르는 물도 있어요? 그런 물은 없습니다 모다를 돌리면 몰라도 설마 하나님이 모다를 돌렸겠습니까? 어떻게 흐르던 물이 한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이것과 비슷한 사건을 구약의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애국을 나온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와 부딪힌 곳이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바로가 완악해져서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다 속으로 가야 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기로 결정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지같은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양쪽으로 뭐가 생겼습니까? 물이 갈라졌으니까 양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잖아요 물이 갈라졌으니까 양쪽으로 물이 있겠죠 물벽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의 상식으로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다 사이에 길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물벽이 생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물을 아마 말려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말린 후에 건넌 게 아니라 물을 가르고 건넜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홍해가 발목 정도 오는 얕은 바다였다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굳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 발목까지 오는 홍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기 위해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학자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 말을 하는 학자도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했더니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 현장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있어요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는 영화도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뛰고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면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호두 앞바다를 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통영까지 가야 되는데 호두 한 산도 앞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호두 마을에 안 믿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신앙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굳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필요 없어요 물은 땅이 깊이 패인 곳에 물이 고이는 거죠 그리고 물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면 물이 들어간 곳은 땅으로 드러납니다 그곳을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물이 고인 곳이 바다였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베드로우스 3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럼 땅과 바다가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계선을 뭘로 만들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삶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에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를 모래로 경계선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육지와 바다 사이에 모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모래로 삼았다 엽기 38장부터 41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거나 빛을 만드실 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면 창조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로고스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욕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마리아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참된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반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좋아했고 땅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 중 셋째 날의 창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나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밤과 낮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눈다는 건 뭡니까? 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섞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과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되는 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섞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만 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돈도 많이 벌고? 아니요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만 허락하십니다 돈을 버는 영역은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섞여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다 공존하지 않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고 어떤 대로 좋았다가 어떤 대로 기분 나빴다가 아이고 오늘도 천국 경험하고 지옥 경험했다 그러죠?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은 지옥만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같이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짝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 땅에서 자라나는 풀과 채소들과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하죠 이제 드디어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식물은 만들었지만 동물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여섯째 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드는 것도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 먼저 빛을 만드시고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대기권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땅을 만드시고 물을 나눕니다 바다가 생겼죠? 땅이 생겼죠? 인간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일단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풀과 채소와 과실을 만들 때에도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풀은 풀이오 채소는 채소요 나무는 나무라는 풀이 채소가 되고 채소가 나무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풀은 풀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에 씨를 줘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진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이 어릴 때부터 아기가 되어가지고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아담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와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섞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하늘에 나는 새는 새대로 하나님은 원숭이를 만들어서 그게 진화되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들었고 사람은 사람대로 만든 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게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원숭이도 원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만약에 이걸 믿는다면 앞으로 몇 천년이 지났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로봇이 일을 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러면 사람이 손도 안 쓰고 발도 안 쓸 텐데 집에서 가만히 테레비점만 보고 앉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안 쓰는 게 태화겠죠? 그러면 나중에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머리만 있는 인간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진화입니다 나중에 그런 인간이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종류대로 섞거나 발전시키거나 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셋째 날의 창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요 좋아요 중용의 하나님 땅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만드시고 드디어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마지막 창조의 끝단계로 땅의 짐승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하죠 하등동물을 고등동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등동물은 하등동물로 고등동물은 고등동물로 만든 겁니다 변하고 진화하고 발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그대로 태초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드래핑 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고 신비롭고 상상할 수 없는 창의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상에 있는 색깔을 하나님이 만드신 꽃의 색깔을 그대로 재창조해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색깔이 있습니까 이 많은 색깔들이 인간이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그냥 있는 색깔에다가 뭘 조금 더 해가지고 다른 색깔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4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리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참 귀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시고 종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육체가 있지만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고기 덩어리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죠 육체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섞을 수 있다고 말하죠 인간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인간도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물사관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죠 인간을 하나의 경제적 동물로밖에 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질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사관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람을 물질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 없이 인간을 죽입니다 한 곳에 몰아놓고 다 싸 죽입니다 왜? 우리한테 지금 필요 없는 인간들 물질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물건들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한 인간들은 짐승처럼 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짐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의 육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흙이 될 뿐이다 밭에 그릅니다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살아서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자 놀고 지하장 좋다 놀다가 먹다가 즐기다가 인생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밥도 차리고 국도 차리고 반찬도 차리고 그렇게 먹죠? 무슨 짐승처럼 아무거나 밥이고 국이고 다 섞어가지고 그냥 밥상재에다 퍼즐을 놓고 혼자서 숟가락도 제까락도 없이 막 먹습니까? 그렇게 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던 인간이 그걸로 끝내고 인생이 끝내버린다? 썩어서 그냥 육체가 다 사라져버린다? 천국이 없다? 그러면 뭐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그냥 짐승처럼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러면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활동할 필요 없어요 뭐하려고 돈을 법니까? 그냥 산에 있는 풀대도 먹고 살면 되지 바다에 있는 물고기 잡아먹고 살면 되지 왜 이웃이 있고 왜 마을에 공동체가 있고 왜 어청대가 있고 왜 그럽니까? 동물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짐승 안에 짐승이 있지만 인간 안에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러죠? 인간 안에는 짐승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 짐승이 있다는 이 발상 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누구를 때리거나 내가 누구를 짓밟거나 내가 누구를 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뭡니까? 그 사람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놈은 한 대 때려도 상관없어 저런 놈은 욕을 해도 상관없어 왜? 물질이니까 그냥 물건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하나님의 이 창조관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람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마구데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어요 인간은 죽지 않은 존재로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창조관이 회복되면 창조가 회복되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본래의 모습도로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수천억 개의 별들의 영광이 따로 있죠 얼마나 이 창조의 신비가 놀랍습니까 동물도 인간과 같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짐승처럼 살면 안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같이 사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뱀처럼 천하고 추하게 삽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띱입니까? 라고 말하죠 개띠니 호랑이띠니 이러죠? 개띠 호랑이띠 절이나 산에 한번 가보세요 산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짐승 모양을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들한테 모두 다 짐승으로 다 덮어놨어요 불교에 가면 윤회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짐승으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사람이 짐승이 되었다가 또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합쳐지면 깨끗하게 될까요? 더러워질까요?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합쳐지면 더러워집니다 너무나 상식이죠 지옥과 천국이 합쳐지면 천국이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지옥입니다 짐승과 인간이 합쳐지면 인간이 될까요? 짐승이 될까요? 짐승이 됩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새끼 결혼시킬 때 뭐 보러 갑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주 보러 가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띠를 봐요 여자 띠가 뭐냐?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말이 됩니까? 나는 짐승입니다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죠 동물과 식물과 해와 달과 별과 우주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만들어주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짐승처럼 살지 마십시오 인간답게 사십시오 동물적인 본능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시때때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내 마음에 욱하고 올라오는 이 더러운 짐승의 본능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없이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수시로 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구를 시기할 수 있어요 누구를 질투할 수 있어요 또 욕심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꺾어야 돼요 그걸 꺾어내는 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섞이면 절대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온전한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vari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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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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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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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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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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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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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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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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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